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6.1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각 후보들의 열기 또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목포, 여수, 광주 MBC가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 3분을 초청해 비전과 정균을 들어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에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나와주신 3분의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완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교육감 후보 김동완입니다. 김대중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 김대중입니다. 장서궁 후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 전라남도 교육감이며 교육감 후보 장서궁입니다. 오늘 토론의 좌석과 답변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습니다. 오늘 토론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으로 토론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공통 질문과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이 각각 이루어지는데요. 이어서 공통 질문을 한 차례 더 진행한 후에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후보들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발언 시간은 1분이고요. 후보들은 모두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김동완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전남교육감 예비 후보 김동완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 행복하고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헌신적으로 사랑하였고 교직원들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전남교육의 지표가 암담합니다. 학력은 바닥이고 청년도는 낮아져서 전남교육의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학부모님들의 사랑과 교직원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전남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리더십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젊고 새로운 인물, 유능한 교육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김동완이 전남교육을 젊고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에 의해 교육감은 김동완, 저 김동완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대중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남도 교육감 후보, 예비 후보 김대중입니다. 우리 전남은 대전환 시대를 살면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는 직업의 변화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꿈꾸고 있는 직업의 6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미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지역 소멸입니다. 전남의 거의 모든 시군이 인구 감소로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서 전남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육부터 살려야 합니다. 교육과 정치, 행정을 모두 경험한 저 김대중이야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장성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전남도 교육감이면서 예비 후보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소중하고 특별한 아이들, 그리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32년 현장 교사, 그리고 교육개혁운동, 교육시민운동, 참교육운동, 그리고 교육혁신운동을 통해서 교육 최고의 전문가라 자부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도민들께서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업무수행 지지도 면에서 33개월 1위라고 하는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대가 변합니다. 아이들도 변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육 변해야 되고 혁신해야 됩니다. 저희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러한 전남교육, 전남교육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후보들의 모두 발언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간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잡은 후보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은 후보가 답변하면 다시 보충 질문, 보충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인신공격, 상호 비방은 절대 삼가주시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이어지는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시간은 각각 30초입니다. 먼저 자유주재 주도권 토론입니다. 사전 추첨 순서에 따라 김대중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장석웅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장석웅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남교육청의 청년도는 역대 꼴지로 추락했습니다. 공무원 근평을 조작하고 그래서 감사원에 적발되었고 교육청의 고위 간부가 뇌물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유의 배우자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으며 본청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청년도는 4등급으로 추락하여 역대 꼴지를 기록했습니다. 총체적인 추락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웅 후보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전남교육청의 청년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바로 우리 김 후보 교육감 교육청 비서실장 재직시죠. 저는 청념은 자존심이자 우리의 경쟁력이라면서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무관용하겠다고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저부터 솔선해왔습니다. 민주진보 교육감은 당연히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감이 된 이후 전라남도 청년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4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후보가 비서실장으로 재직시 있었던 부정 비리 사건 7건이 2021년도 청년도 평가의 감정으로 작용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실을 알 텐데 책임을 떠넘기고 꼴찌꼴찌하면서 우리 전남교육을 폄훼하고 우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교육감 되려는 사람이 할 일인가. 발생한 시점은 분명히... 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시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후보 보충질문 30초입니다. 네, 나무 탓맛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IMF 부도가 난 국가도 살렸습니다. 전임 다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임교육감 핑계만 대면서 금평조작, 뇌물, 황제의전, 검찰 고발, 이런 부끄러운 모습에는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교직원들과 도민들께 사과하실 마음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웅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그 팩트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어쨌든 개인의 일탈행위에서 기롯된 건이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만 조직적인 그런 부정과 비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전남교육청 개청일에 최대의 비리 스캔들이라고 하는 안막 스캔들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막 비리죠. 바로 김대중 후보가 비서실장 재직시에 일어났던 겁니다. 3명이 구속되고 8명이 법적인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시간이 끝나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김동한 후보께서는 출마를 결심하면서 지금 전남교육의 상황이 절대절명의 위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도민들과 학부모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남교육이 맡고 있는 최대의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한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립니다. 지금 전남교육이 여러 가지 교육지표들이 암담한 현실인데 문제는 전남교육청의 잘못된 호도된 보도와 홍보로 많은 도민들과 학부모님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보았고요. 그 교육지표들 중에는 우리 출생 인구가 감소해서 우리가 학생 수가 감소하는 문제지도 있지만 학교 교육 경쟁력이 약하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전남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전남교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워낙 학교 경쟁력이 낮다 보니까 떠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력의 문제라든가 인성의 문제라든가 또 학생 수가 급감하는 모든 문제를 조화롭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풀어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후보 보충질문 30초 드립니다. 김동완 후보께서도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전남교육청이 청렴도 하락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2018년 2등급이었던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2021년 4등급으로 추락했고 청렴도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추락했습니다. 민선 3기 청렴도 추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김동완 후보 30초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모든 조직은 리더의 문제가 큽니다. 제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전남교육의 명예와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표현을 했는데요. 언론 보도 내용에 보면 교육감 관사에 부모부터 손녀까지 4대가 거주하며 관리비를 도교육청에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다. 또는 교육감 관사에 스타일러 등 가전제품 구매비만 3,800만 원. 심지어 교육감 개인 핸드폰 사용 요금까지 충당한 사실이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서 참담한 입장을 갖게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자유주제의 주도권 토론은 장석웅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30초입니다. 전남교육의 가장 큰 현안은 작은 학교 살리기 문제입니다.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전 세계가 감탄한 코로나 시대 혁신교육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82명이 유학 왔습니다. 올해는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310명이 유학 와서 학교가 살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네, 김동완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립니다. 문제는 전남에도 코로나 시기에 원격 학습을 하면서 답답한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주에 혁신도시가 있고요. 목포도 있고요. 순천도 있습니다. 문제는 왜 전남교육감이 서울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예산을 절반씩 지급하면서 데리고 왔냐는 것이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남의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라면 우리의 절박한 예산 속에서 쓰는 것을 얼마든지 허용하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가 있냐면요. 아이들의 정서적 박탈감입니다. 와서 체험 학습을 즐기고 가는 서울 아이들은 행복하겠지만 그 아이들이 떠나고 나간 자리에 남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정서적 박탈감 그리고 이 아이들이 친구로 지속할 수 없다는 문제들. 또 막연하게 서울에 대한 동경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은 전남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수정을 해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장성훈 후보 보충질문 30초 드립니다. 농산어촌 유학 관련해서 전남 아이들이 와야 된다. 물론 그것도 의미는 있지만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대도시 아이들이 전남에 오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전체 수를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에서는 그리고 마을에서는 인구도 늘어나고 마을이 활성화된다 해서 대단히 좋아하고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2021년, 2022년 전남 교육청 최고의 히트차 상품은 농산어촌 유학이라고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김동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화순 도곡적 교감으로 있을 때요. 광주의 아이들 몇 명을 입학시켜서 제한적 공동학부제를 제안했더니 전남 도의회에서 왜 우리 예산이 타시도에 들어가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지금 많은 전남 도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요. 이 농산어촌 유학에 오는 서울 아이들, 체제 비의 절반을 전라남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학이라는 것은 사업이고 우리에게 득이 되는 일입니다. 이 방향을 바꾸자는 것이죠. 전남 교육감이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대중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청년도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 4등급은 김대중 후보 재직 시 발생한 부정 비리 사건이 청년도에, 2021년도 청년도에 반영돼서 나타난 겁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 도객청 최대의 비리 스캔들, 이걸로 인해서 업자가 8억이라고 하는 부당이익을 가져가고, 7억이라고 하는 로비 자금이 살포됐습니다. 이것에 대해... 네,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김대중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립니다. 변명과 핑계 나무 타만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건은 전임 교육감의 허물을 캐기 위해서 검찰에 고발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하지만 오랜 수사 끝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핑계되니 참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청년도 하락에 대해서 교직원들과 학부모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석웅 후보. 저는 교육감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전남교육청 전남교직원들을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는 거거든요.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본인 재직시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핑계를 미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도교육청 사상 최대의 비리 스캔들에 관련되어 있는지 안내되어 있는지 본인은 어떤 입장을 취했고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김대중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네, 이번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은 김동완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2012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교육감 비서실장을 하셨습니다. 2012년 과거 수능 성적이 저희가 전남이 12위, 13위 하던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2014년부터 그리고 2016년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17위 꼴찌를 하고 말았습니다. 재임 중에 전남 학생들의 학력이 이렇게 추락하게 된 원인을 부모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김대중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능 성적은 계속 하락해서 급기야는 작년에는 전국 시도에서 17위로 꼴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전남의 농어촌관 그리고 도시, 벽지 이런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도 없이 대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수능 점수 하락이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안타깝고요. 반드시 저는 이러한 수능 점수 하락을 중위권까지 끌어내려고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완 후보 추가 질문 30초 드리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중위권 성적이 재임 중에 꼴찌를 했거든요. 2016년이거든요. 다시 집권하면 그렇게 꼴찌를 했던 성적을 중위권으로 지금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때는 못했는데 지금은 다시 성적을 중위권으로 올릴 수 있는 어떤 비결이 생긴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교육 철학이나 어떤 교육 방법론이 그때와는 다른 지금 새로운 방법을 생기신 것인지 그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그때는 그랬었더라도 이제... 다시 발언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때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중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네, 그때는 그렇더라도 이제 많은 시대가 변화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변화된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고 AI 튜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중위권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석웅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요즘 교실에서는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수업 중에 그런 아이들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선생님들은 많이 답답해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한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또 평교사로 퇴직하셨는데요. 만일 후보님께서 지금 교실에 가셔서 수업 중이신데 이렇게 엎드려 자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어떻게 지도하시겠습니까? 네, 장석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의 지적 능력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사회성은 교실 안에서 수업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 수업의 혁신이 대단히 중요하죠. 제가 선생님들께 수업의 혁신을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 우리 선생님들이 오직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정말 미래가 없고 꿈이 없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잠자는 아이들을 불러 깨우고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그런 수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흥미를 갖고 공부 아니어도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거 잘할 수 있어, 이거 하고 싶어 라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것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수업이 아닌 그리고 수업을 떠나서 다양한 체험과 공부가 아닌 다양한 역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아동인권조례가 도유의 반대에 부딪히자 아예 학교 규칙으로 도교육청 지침을 내려서 지금 각 학교가 학생 생활 규칙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학생 제재가 일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실에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노래를 하고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 혁신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교육감님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하라고 그 방법을 일러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변하고 우리 아이들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학생 지도의 방안도 대폭적으로 대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하고 회복적 생활 교육이라든지 비폭력 대화라든지 등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바른 인성과 태도를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전통적인 혼육 중심의 그러한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아이들 올바른 인성 키워낼 수 없습니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할 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선거의 토론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이번에는 공통 질문 순서 갖겠습니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발언 시간은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발언 시작 시간은 사회자의 질문 요구가 끝나는 시점이고요. 제한 시간이 끝나면 사회자가 제재하고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 등으로 인해 학교도 사실상 정상화되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은 발빠른 교육 안정화를 위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장석웅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코로나 2년, 이제 3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그동안에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결손, 즉 학력 저하라든지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 문제라든지 심리정서적인 문제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선되면 곧바로 전남 교육 회복 종합 프로젝트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초학력의 문제 심각합니다. 저희 교육청은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라고 한 제도를 통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1년 정부 혁신 우수 사례에서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미래가 쳐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해야 됩니다. AI 보조교사 도입한다든지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디지털 교육, 그리고 원격 수업이 상시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동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학교가 다른 체험학습이나 프로그램을 못하고 학교에서 수업만 하게 되자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가 좀 이제 학교답다. 사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이라든가 학생들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인 수업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남교육은 너무나 많은 외부 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예를 들어서 마을학교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은 여전히 수업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학교가 다시 정상화되고 안정화되려면 교육청은 지원의 역할에 충실하고 전시성 행사나 외부적인 프로그램들로 학교를 제발 좀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오롯이 아이들만 바라보고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지원과 제도가 되어야 학교가 학교답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대중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서울교육청 분석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학업성취도는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중학교에서는 학력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고등학교에서는 전반적인 학력 저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전남은 더 많은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교별 차이도 있을 것이고 도시와 농어촌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남교육청은 지금까지 명확한 진단조차 내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학력 격차의 해소 방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특히 디지털 학교, 스마트 교육으로 대전환을 빠르게 진행하여 1대1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를 손에 쥐어줘야 합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통 질문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후보 간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인신공격, 상호휘방 삼가주시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은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이어지는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 시간은 각각 30초입니다. 두 번째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김동완 후보에게 주도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대중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저에게 정당은 어디냐, 공천은 받았느냐가 질문하시는데요. 그런데 후보님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과 나란히 찍은 사진이 제게 선거 문자 정보로 계속 오더라고요. 마치 민주당이냐, 정당 행위냐 행세를 하는 선거 운동을 보면서 제가 궁금해졌는데요. 우리가 왜 교육 자취를 하고 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따로 뽑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김대중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네, 우리 교육감 선거는 정당을 폐방할 수 없고 또 정당이 소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헌법이 교육은 정치적인 중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하는 과정에 지지자들이 합성된 사전들이 올라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캠페인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대선 과정에서 캠페인하는 과정도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도 교육이 정치적인 중립이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신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의 측면에 있어서는 정당과 많은 토론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교육감 후보가 대통령 후보든 지사 후보든 교육감 권한에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는 지지도 하고 함께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동한 후보 보충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아직 교육은 정치 기본권을 획득하지 못했고요. 후보님 경력을 보면 목포시회를 하시다가 전라남도 도의원에 출마하셨고 2년 전에는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물론 교육감을 하다가 도지사나 국회의원을 출마하신 분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후보님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아니면 정치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저는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전교조 관련으로 해직돼서 10여 년간 활동을 했고 또 이러한 과정에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서 정치 활동도 참여를 했습니다. 목포시의원 3선을 하고 의장을 하고 국회의원도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의 소임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자치가 시작된 2010년부터 저는 교육자치 일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 그런 인연으로 비서실장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장석웅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내부형 공모교장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흔히 내부형은 15년 경력이면 교감, 교장 자격 없이 교장에 임용하는 것으로 제가 지칭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재임 기간 중에 20명의 교사를 교장으로 임명하셨고요. 그런데 그들 전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15년 경력의 교사들은 많은데 왜 내부형의 전교조가 아닌 교사들은 응모하지 않을까? 단 한 명씩 응모할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석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교장 공모제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님들의 선호도는 대단히 높습니다. 4년 임기를 보장받고 안정적으로, 계획적으로 학교를 변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의 일환으로서 자격증 없이 평교사로서 교장 공모제에 응해서 교장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내부형 공모제입니다. 이 내부형 공모제에 대한 평가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말 열정 넘치고 교육에 대한 전망과 비전을 갖고 있는 좋은 선생님들이 두 차례에 걸친 아주 치밀한 심사를 통해서 최종 교장으로 임용이 되고 그러면서 아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성장,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부형 공모제는 대단히 의미 있고 현재 내부형 공모제로 해서 평교사가 교장이 된 분은 사실 전체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시간 끝났습니다. 김동완 후보 추가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그렇게 좋은 제도에 왜 수천 명의 교사들 중에서 아무도 응모하지 않고 전교조 소속 교사들만 응모하냐는 겁니다. 지금 그 공모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과 결탁을 한다든지 각종 부정이 일어났다는 언론 보도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정과 정의에 어긋나고요. 물론 한평생 전교조에 몸담으셨고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것은 알지만 교육감으로서 전교조 후배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네, 장성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그건 오해이신 것 같은데요. 정교조가 한때는 전체 전남 교사들의 절반이 넘은 적도 있었어요. 그중에서 열정이 넘치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응모했던 거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뜻 있는 선생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기 때문에 특정한 교원단체 출시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교육부에서 우리 도교육청에 교장 공모제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가장 전국적 모범이다라고까지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네, 시간이 끝났습니다. 각 후보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가 발언권을 드리면 그때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중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훈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지난 4년간 전남의 수능 성적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표준 점수 평균은 역대 꼴찌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청년도 역대 꼴찌, 학력 역대 꼴찌라는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사과, 해결 방안도 없이 다시 출마하셔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장성훈 후보 답변해 주시고요. 1분입니다. 그 수능 성적 꼴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팩트를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 재직하던 2018학년도에는 수능 점수 전국 평균이 17위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재직한 후에는 17위보다는 상승했습니다. 학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수능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남 학생들의 91% 우리 수험생들이 수시로, 91%가 수시로 갑니다. 수능으로 대학 가는 아이들은 6% 내외에 불과합니다. 수능에서는 등급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서울대 지역균형선발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합격이 됩니다. 저희 전국적으로 보면 최저 등급 충족률이 전국 평균은 73.8%인데 전남은 73.2%입니다. 네, 답변 시간 끝났습니다. 김대중 후보 추가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수능 성적이 하라한 것은 팩트고요. 전국 최하위가 맞고. 그런데 말씀 중에 진학률이 중요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학의 질입니다. 지금 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도 많다는 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요 대학 정시 비율은 40%까지 확대하고 있고 교과 전형은 고작 10%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남은 교과 전형으로 70% 가까이 지원합니다. 네, 시간 끝났습니다. 장성훈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2021년도 21학년도 4년제 대학 진학률은 71.2%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합격자 수도 200명에 육박합니다. 지금까지 최대 수준입니다. 단순하게 수능 점수로 대학 가는 이 시대는 지났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역량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능 점수도 중요하지만 등급이 중요하고 수능 등급에 있어서는 결코 전국 평균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시간 끝났습니다. 다음은 김동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김동한 후보께서는 기초기본학력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남교육청이 지난 4년 기초기본학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김동한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초학력은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증진법에 있는 기초학력이 나누어지는데요. 전남교육청은 가끔 이것을 혼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수준이 말하기, 읽기, 쓰기를 하는 것을 기초학력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담임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기초학력 강사 50명 채용했다고 5천 명 초등교사를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어떻게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책임져 주셔야 될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가끔 그러거든요. 학급당 학생을 20명으로 줄여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전남의 소규모 학교는 학생 3명, 5명을 데리고 수업하는 분도 있는데 완전 학습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 맞춤 교육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학력의 기본부터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초학력 어떤 강사보다는 선생님들의 열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촉구를 요구합니다. 김대중 후보 추가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후보께서는 교장 공모 직선 제도를, 선발 제도를 직선제로 바꾸시겠다 했습니다. 지금 공모 교장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평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공모 교장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김동완 후보 답변해주세요. 30초입니다. 지금 심사 배점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대통령이나 교육감선거는 1인 1투표제로 합니다. 그런데 심사 배점제는 심사위원 10명이 각각의 점수를 줄 수 있는 비율이 다릅니다. 한 분은 10점 차이를 줄 수도 있고 한 분은 1점 차이를 줄 수도 있고 이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세 분과 결탁만 하면 결과를 뒤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치열한 경쟁 승진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심사위원과 결탁하고 학교를 사전에 공모하고 싶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장성훈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완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기초학력 문제 대단히 중요하죠. 김동완 후보께서 교장선생님 계실 때 많은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를 도입했고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진로진학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유수목고순천 나주 4곳에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유수대학교 입시사정관을 우리 교육청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컨설팅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네, 발언 시간 끝났고요. 김동완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진로진학센터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맞는데요. 지금의 인사 기준으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갖기가 힘듭니다. 많은 유수한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학교 경쟁력이 있어서 우리 학부모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대부분 사립학교인데요. 저희 공립의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전문성을 갖기도 전에 거주 이전에 저희가 자유가 없어요. 한 8년, 10년 도시권에서 근무하시면 떠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진학지원센터에도 저는 유능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좀 확보하면서 계속 계셔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이 전남은 어떤 사교육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수 요원들이 자질이 훌륭하시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선생님들이 좀 진로진학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분들이 센터에 배치되어서 선생님들을 전문적으로 또 학부모들에게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 장성 후보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말씀대로 진로진학과 관련해서 정보가 중요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목말라 있어요. 그리고 컨설팅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4개 센터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직접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수능 등급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학력 향상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의 본질이 달라져야 되는데요. 지금 전남의 학생들은 중학교 2학년 때 올라갈 때까지 시험 자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객관적 어떤 실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사교육에 매몰됩니다. 제가 근무했던 보성이나 화순에 보면 시골에서도 아이들을 버스 태워서 의비나 광주시로 보냅니다. 이런 학부모님들의 어떤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대중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장소근 후보님. 네, 수능 꼴찌, 청년도 꼴찌라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전남 도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형편없는 교육감에 대해서 정말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정말 업무 수행 지지도 1위를 33개월이나 이렇게 성원을 보내실 수 있을까요? 그 점을 명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낡은, 그러니까 저는 수능 점수가, 표준 점수가 뭔지 좀 네, 발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김대중 후보 답변해 주시고요. 1분입니다. 수능 점수 전국 최하위, 청년도 역대 최하위로 추락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되느냐. 결국 교육감이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책 방안을 제시하시든지 사과를 하시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임자랄지, 그 이전의 탓을 하게 되는데 그 전임자 검찰에 고발해서 문제를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수사를 했지만 아무 연관성이 없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그 관련된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이번에 출마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남탓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장소금 후보 추가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해야 될 분은 바로 김호호라고 생각해요. 제 이전에 발생했던 사건이 청년도에 반영돼서 청년도가 4등급으로 나온 거고 또 엄청난 비리,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안막 스크린 비리 사건도 본인이 재직 시에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깔고 뭉개지 않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정말 전남 청년도를 높이는 결정적 계기로 삼고자 했습니다. 여러 아픔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많이 좋습니다.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김대중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교육감 재임 시절에 일어난 공무원의 근평 조작 감사원에 적발돼서 징계를 요청받았죠. 또 교육청의 고위 간부가 뇌물로 구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배우자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황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각 후보들은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목포, 여수, 광주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선 토론에 이어 공통질문 순서입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진행하겠는데요.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남은 수시 위주의 대학 입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시비중 확대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각 후보들은 전남 학생 대입 전략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 1분이고요. 먼저 김대중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 대학은 정시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서궁 예비 후보는 전남의 학생 대부분이 내신을 위주로 하는 수시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정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로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주요 대학의 내신 위주 교과 전형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능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전남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맞게 세분화된 맞춤형 진로 진학 정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수능, 교과 전형, 종합 전형별로 맞춤형 진학 지도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전남형 대학 입시 전략을 수립해서 우리 학생들이 전남의 학교에서도 충분히 가고 싶은 학교로 지나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석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수시만 중요하고 수능 정시가 중요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지도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 정부에서 수능 정시 비율을 높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남 아이들은 대부분 이렇게 수시, 즉 내신 중심은 수시로 진학하거든요. 그래서 수능 비율을 높이게 되면 전남 아이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당선되면 시도 교육감님들과 함께 정책 변화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서는 정말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전남 도에서는 진학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다양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 충족을 위한 다양한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답변 시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네, 새로운 정부의 정시 확대 정책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후보님의 전략이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항의를 하겠다는 건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대립을 할 때 그 제도를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에도 세월은 가고 아이들은 겨울에 어김없이 수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수능 성적의, 대학 입시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일단 교육 철학부터 바꿔야 됩니다. 지금 아동인권만 높아지고 평가 자체를 하지 않고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는 이런 면학 분위기를 가지고는 우리 아이들이 학력을, 교육력을 향상시키기 어렵습니다. 조금은 조화로운 교육 철학으로 다시 학교가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부터 사실은 시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후보 간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갖겠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인신공격, 상호 비방은 삼가주시고요. 질문과 답변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이어지는 추가 질문과 추가 답변 시간 각각 30초입니다. 세 번째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에는 먼저 장석웅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김대중 후보께서 교육 기본소득... 김동한 후보입니다. 김동한 후보에게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김동한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김대중 후보께서 교육 기본소득 말씀하셨어요. 우리 전남 학생들에게 월 20만 원씩 1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쓰는 거 아니에요. 지자체가 쓰는 거거든요. 지자체 재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우리 학생들 20만 따지면 1년이면 4조... 4,800원입니다. 질문 시간 끝났습니다. 김동한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제가 교장으로 근무했을 때 제가 머물렀던 관사가 언제 지어진 줄 아십니까? 무려 1970년입니다. 지금 전남의 섬마을이나 농어촌 지역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거주하는 관사가 1970년, 80년대에 지어져서 리모델링을 해도 거주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전남 교육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 관사요. 1억, 2억이면 지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재원을 보면 20만 원 곱하기 20만 명이면 약 400억, 1년이면 480억. 1년이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4,800억이면 전남 선생님들 제가 주장했던 에듀타운을 148개 폐교해 넉넉히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놔두고 저는 매표 행위?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선심성 정책이 과연 타당한가 좀 의아스럽긴 했습니다. 장성훈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우리 전남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교육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년 4,800억, 그것도 우리가 쓸 수 없는 돈, 그리고 현금성으로 지출할 수 없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주겠다는 허경영식 공약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타당한 재원, 그에 입각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완 후보 고충 답변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감 선거잖아요. 교육감 선거는 교육감 선거답게 좀 점잖게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정치를 표방하거나 또 정치인의 흉내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나 또 후보자의 자질이나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라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슈는 됐습니다. 타 후보들이 다른 정책을 논의할 정도로 이슈는 됐고 이슈를 끌기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대중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김대중 후보께 묻겠습니다. 김대중 후보께서는 일관되게 전남교육청 수능 꼴찌, 청년도 꼴찌라고 사실을 왜고 과장하고 우리 전남교육청과 우리 교직원들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보면 청년도 꼴찌, 수능 꼴찌라고 하는 불법 현수막을 전남 도내 곳곳에 개시를 했어요. 그런데 올 4월에는 전남교육을 살아가는 모임으로 또 수백 개가 개시됐어요. 네,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네, 발언 종료해 주시고요. 김대중 후보 답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사실관계가 되지 않는 허위인데요. 저희들이 프랑을 걸지도 않았고 아까 말했던 교육단체가 프랑을 걸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프랑의 내용입니다. 학력, 전국, 수능 성적 최하위, 청년도 역대 꼴찌, 이것에 대한 근거를 프랑에 걸었는데 그 내용을 해명하시고 해야지 그걸 이상하게 오도하고 또 저한테 그걸 더 씌우게 하는 기자회견이 나셨는데 그것은 나중에 그런 문제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장성웅 후보 추가 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법 현수막, 전남교육을 사랑하는 모임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가 현재 국민의인 전남도당 위원장이에요. 그분이 김대중 후보와 똑같은 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전남도원 내에 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의인 전남도당이 김대중 후보를 지지하지 않느냐 김대중 후보와 국민의힘이 유착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 그 밴드에 가면 그 관련한 자료가... 네, 시간 끝났습니다. 김대중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금 전담교육청의 청년도와 학력 꼴지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년도 꼴지라고 비판하고 학력도 꼴지라고 비판하면 모두가 국민의힘이 됩니까?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기 전에 청년도 추락의 원인과 학력 추락의 원인, 그리고 개선 방안을 내놓으신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동완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중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디지털 대전환을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있습니다.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전남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령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완성 계획, 현재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 그리고 한 학교당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김대중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예산 상황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 교육을 제일 중요한 미래 교육으로 하겠다고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래 교육은 디지털 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마다, 지금 학교의 디바이스들이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사양이. 그래서 가장 질높은 디바이스를 제공하겠다고 했고, 또 제이무커라는 그런 공약도 제시해서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저는 맞춤형 디지털 교육으로 전남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동완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50년 이상 된 건물을 재건축하는 내용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한 학교당 50억에서 150억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학생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시급한 일인데, 공약으로 말씀하신 기본소득 소요 예산 연간 4,800억이면 7년간 진행하겠다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단 1년에 해결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전남 교육청이 현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제쳐놓고 현금으로 굳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김대중 후보 답변 30초 안에 해 주십시오. 물론 김동완 후보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업도 우리가 충분히 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남의 지역소멸문제는 대한민국에 직면한 최대의 위기이고 전남이 또 가장 먼저 사라질 도로 이렇게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역소멸 자금도 활용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특별... 네, 답변 시간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장성웅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흔히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아이들은 다양한 우월적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적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은 우리가 수월성 교육을 하면 특기적성 교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논리수학적 지능이 뛰어난 아이들의 수월성 교육을 특권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는 수월성 교육만 소수, 특권 교육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장성웅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1분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모두가 다 수월성, 즉 영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잠재되어 있는 수월성과 영재성을 빠른 시간 내에 발견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수업과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고 그것을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월성의 문제하고 보편성의 문제는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문제고요. 거기에 맞게끔. 그렇지만 기본은 모든 아이들은 수월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 보다 더 특출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보살핌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남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 그것과 아울러서 수업의 혁신과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것을 끄집어내고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월성의 문제와 보편성의 문제는 결코... 네, 답변 시간 끝났습니다. 김동완 후보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제 질문을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전북에서 또는 상상고나 서울에서 좌사고 문제를 거론할 때 전남은 광양 제출고를 빼놓고는 없애야겠다고 논의할 수 있는 좌사고 자체도 없었습니다. 제가 우수고 육성을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했더니 일부 특정 노조나 단체에서는 그것이 소수 특권 교육이다. 그리고 소속하신 교육회의에서 권리장전에 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따로 모으는 수월성 교육에 대해서 소수 특권 교육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가 그 우수고 육성에 대한 방안을 여쭌고 네, 발언 시간 끝났고요. 장성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전남에 있는 유수한 입시 명문 사립학교가 있고요. 또 지역에 보면 명문 중심학교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수시가 대세인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을 학생들이 수행하고 그럴 동안 성장 발전의 과정을 생기부에 그대로 기록해서 대학 전용 자료로 활용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네, 발언 시간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김대중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서궁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장서궁 예비 후보께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천여 명의 학생들이 중도 탈락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장서궁 후보 답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기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다양한 이유로 중도의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청소년복지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등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요. 저는 정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조선, 다문화, 장애, 기초학력, 미달, 그리고 학폭 피해자,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정말 대폭 강화했어요. 비인과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이렇게 아이들의 행복한 자람태가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경쟁, 경쟁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학교 밖이 되더라도 학교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지원하고 함께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대중 후보 보충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과 또 다문화 가정 지원까지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장서궁 예비 후보께서는 농사노촌 유학을 최고의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150여 명의 학생을 위해 올해 마련한 농사노촌 유학 예산은 8억 4천 9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전남의 수많은 다문화 가정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은 고작 11억 9천 4백만 원입니다. 이것이 전남의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청 예산이 맞습니까? 네, 장서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30초입니다. 유학원 학생들에 대해서 올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지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고요. 농식품부에서 찾아왔어요. 농식품부의 기농기촌 사업과 우리 농사노촌 유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자고 해서 내년에는 한 천여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중요하죠.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지원 정말 강조하고 있고요. 아마 예산을 잘못 아신 것 같아요. 11억은. 아마 프로그램비를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지원. 네,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번에는 김동한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얼마 전 진보 단체들이 장서궁 후보를 진보 교육감으로 추대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김동한 후보께서는 이번 후보 추대 과정에 많은 불만을 표시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한 후보 1분 안에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선발이나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4년 전에 비슷한 선거 단체가 있을 때도 마치 500의 단체 7만 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보도에 보면 투표에 참여한 현장 투표는 3천 명이었습니다. 이번 진보 교육감 추대 회의는 굉장히 촉박한 일정, 일주일의 토론과 경선과 결차를 모두 추구하겠다고 공모 당일 저에게 문자로 연락이 왔고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제가 그 운영위원회의 추진 상황들을 여쭤봤더니 많은 주요한 단체들, 예를 들어서 학비노조의 위원장님이라든가 공무원노조의 위원장은 학교 운영위원회 자체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졸속적인 교육회의의 구성, 이것을 단일 후보 또 추대 이러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입니다. 김대중 후보 보충질문 30초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이 잘못돼서 선관위에서 단일 후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금 조치가 내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완 후보에 또 묻겠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과정이 다른데요. 전남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초등, 초, 중, 통합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통합학교에서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초등과 중등으로 학교급을 나누고 교대와 사대로 교수들을 나눈 것은 그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이 발달 과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으로 다르고 신체적으로 다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보면 1학년과 6학년이 함께 체육 수업을 하거나 음악 수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에듀타운과 같이 유기적인 통합은 가능하지만 한 물리적인 공간에 아이들을 놓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함께 가리킨다는 것은 교육의 이론과 기본에 너무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세 번째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유권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미처 답변하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 1분이고요. 먼저 장성웅 후보 듣겠습니다. 지난 4년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슬로컨에 맞게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과분하게도 도민들께서는 17개 시도 교육감 중에서 직무수행 지지도 33개월 1위라고 하는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전개하는 우리 교직원들, 학부모님들, 도민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함께 이룬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말 꼴찌꼴찌하면서 허위 비방, 그러면서 전남 교육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정말 정책선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직 시 일어났던 일을 저에게 덮어씌우는 그런 행태라든지 국민의힘과 유착관계는 명확하게 해명돼야 될 겁니다. 대전환, 대변화의 시대. 우리 전남 교육 혁신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장성욱. 네, 이번에는 김대중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토론은 내내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 4년 전남 교육의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청년도와 수능 성적은 역대 꼴찌로 전락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성욱 예비부는 한마디 사과도 없이 변명과 핑계, 나무 탓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통 자기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존 전남 도민 4,500여 명이 교육 때문에 전남을 떠났습니다. 지역 소매를 막기 위해 교육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남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학생을 먼저 생각하는 민주교육감, 교육과 정치, 행정을 모두 경험한 저 김대중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전남 교육감, 김대중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우리 전남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동한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한시간 1분입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교육감 선거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고 잘 비교해 주십시오. 지난 12년간 우리는 한 집권 세력에게 전남 교육을 맡겨왔습니다. 지난 12년의 전남 교육의 변화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학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학원비는 좀 줄었습니까? 이제 지난 12년간 집권해온 세력을 계속 16년으로 연장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 김동환으로 바꿔야 할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십시오. 우리 학부모님과 공감할 수 있는 젊고 새로운 인물, 유능한 교육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추락한 전남 교육의 명예를 회복하겠습니다. 전남 교육을 젊고 새롭게 바꾸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교육감은 김동환, 김동환을 꼭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각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이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각 후보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의 전남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가 누가 될지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목포, 여수, 광주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